1. 일상 속 탄력업 켈로그 프로틴과 함께 일상 속 탄력업 준비되셨나요?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? 스트레칭은 우리 몸에 탄력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이번 클래스에서는 탄력 있는 몸을 위한 팔뚝, 허벅지, 전신 스트레칭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하루 15분이면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서든 쉽고 땀이 나는 아주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. 운동 후 단백질 섭취도 정말 중요하잖아요? 켈로그 프로틴으로 건강하고 간편하게 필요한 단백질을 채워주고 틈틈이 일상에서 클래스와 함께 한다면 유연성도 업, 몸의 탄력도 업될 거예요. 켈로그 프로틴과 함께 일상 속 탄력업 클래스 지금 클래스 101에서 101원에 만나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avens four 스 streamlined 다음은 수준으로 화해 유연성 제작 주 일광 이렇게 좀